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자, 두 번째 감옥은요. 두 번째 감옥은 논리애로입니다. 논리애로. 자, 논리애로는 말 그대로 로지칼이죠. 로지칼. 논리족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논리란 말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혹시 여러분 코드란 말 들어보셨나요? 코드. 코드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코드는 우리가 모르고. 스포, 코드죠. 아스키고, 코드인데 그 코드란 말은 서로 약속에서 정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서로 약속에서 정하다.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논리도. 논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논리적이다는 것은 뭐죠? 나도 다른 사람도 다 합리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논리란 말은. 노지칼 해석이란 말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부호화라는 개념하고 복화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디지털 전자계산 일반에서 했던 코딩하고 관련되는데 부호화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쓰고 있는,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코드예요. 인간은 십진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진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고 있는 십진수를, 컴퓨터가 쓰고 있는 이진수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호화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컴퓨터가 쓰고 있는 이진수를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십진수로 역변환시켜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BCD 코드라고 하고 배웠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바로 논리회로인데 전자계산 일반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디지털 전자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공부해놓으면 디지털 전자로 논리의 기본편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산 일반에서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 제목과 같이 논리회로란 얘기죠. 논리회로. 논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논리 세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원리를 만든 사람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입력이 두 개입니다. 대신에 출력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여요. 조건. 조건을 보였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입력 중 하나만 1이면 출력은 1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거는 오아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게이트란 말은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집에 들어갈 때 요즘은 전부 다 열쇠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열쇠도 마찬가지예요. 열쇠는 뭐죠? 그 열쇠 통이 있고 또 열쇠가 있잖아요. 열쇠 통하고 열쇠가 맞아야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조건이거든요. 게이트란 말은 조건이 맞으면 문이 열리고 조건이 안 맞으면 문이 안 열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옛날에 문인데 열쇠가 없어야 되냐. 열쇠가 없을 때는요. 주인 양반이 원하는 사람은 문이 열어주지만 주인 양반이 원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어주잖아요. 옛날 사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여봐라 그러잖아요. 여봐라 하면 뭐. 그 목소리도 아 우리 주인 어르시랑 엄청 친한 사람이구나. 그럼 문이 열어주고 우리 주인 양반과 맨날 싸우는 사람이 안 열어주잖아요. 그게 게이트예요. 게이트. 게이트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아 게이트란 말은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인데 두 개 입력 중에 하나만 일이면 무조건 출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정했단 거예요. 그게 오아 게이트예요. 그려놓고 이걸 심볼을 정해야 돼요. 심볼. 약속을 하려면 우리가 심볼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림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오아 게이트다. 이렇게. 오아 게이트. 그래서 이거는 오아다.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서로 약속했단 거예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입력이 두 개고요. 출력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건. 조건은 두 개의 입력이 1일 때만 출력이 1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거는 엔드다. 엔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엔드. 엔드. 엔드다. 엔드 게이트가 돼. 그리고 표시를 어떻게든. 이렇게 딱 직선을 끄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입력. A와 B가서 F가 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조건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재밌어요.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인데. 조건. 자. 두 개의 입력 중 서로 다르면 다를 때만 다를 때만 서로 다를 때만 그러니까 한쪽이 1이고 한쪽이 0일 때만 또 0이고 1일 때만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나타난다. 그럼 이건 뭐냐. 약간 반항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익스크루시브 오아 배타적 오아 헤로다. 그래서 이 헤로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반항아 그랬어요. 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익스크루시 오아가 된 거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헤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이거는 아니야. 아. 엔젤은 입력이 하나다. 입력이 하나이고 출력이 하나야. 입력이 하나이고 출력이 하나. 출력이 항상 하나입니다. 자. 조건은 어떻게 하냐. 입력의 입력 값에 항상 반대가 출력에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나트 해로 나트 해로 그래서 나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빵 하나 쳐놓고 이렇게 한 거죠. 입력이 하나 출력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논리 해로 그러니까 논리 기본 논리는 이렇게 오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 그 다음에 익스크루시어 게이트 나트 게이트 이렇게 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뭘 만드냐면 불이라는 사람이 불 대수를 만들었어요. 불 대수 불 대수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a. 곱하기 1은 뭐죠? 이건 a라는 거죠. a 곱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a에다가 0을 곱하면 뭐죠? 이거는 0이 되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a 더하기 1이 뭐가 될까요? 이것도 1이 된 거예요. 1이 1이 되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0이 되면 뭐가 될까요? 이것도 a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한 걸 우리가 불 대수로 했어요. 불 대수도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대수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좀 우리가 정리해서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 대수 논리회로까지 설명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본 논리회로에요. 기본 논리. 이 기본 논리 가지고 결국 뭘 만들냐면요. 기본 논리 가지고 논리회로로는 반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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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입력이 두 개가 되고요. 출력이 두 개가 돼요. 입력도 두 개가 출력이. 아까 이거 좀 다르죠? 여기는 아까나 입력이 두 개가 출력이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두 개다. 그 다음에 전가상기가 있어요. 전가상기. 전가상기. 전가상기는 캐리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럼 입력이 세 개고 출력이 두 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전감상기. 반감상기. 반감상기. 전감상기.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뭘 만드냐면 사측 연산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논리에도 만들고 나중에 연산장치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도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논리해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긍적으로는 이 논리해로가 뭐를 만들었냐면 플립플로를 만들어요. 플립플로. 논리해로가 플립플로를 만들어요. 플립플로. 플립플로. 4번 여기 좀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플립플랍. 아마 플립플랍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죠. 플립플랍은 우리가 정의할 때 한 비트 저장 소자다. 한 비트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플립플랍. 플립플랍.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심볼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디플립플랍이란 말이에요. 디플립플랍. 디플립플랍의 심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볼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플립플랍이에요. 플립플랍이요. 이거 플립플랍이라고 하시고요. 플립플랍은 한쪽이 출력이 두 개니까 하나는 Q, 하나는 Q 반대에요. 항상 이거에 반대입니다. 하나의 입력이 뭐냐 이게 데이터 입력이에요. 내가 실제 쓰려고 하는 데이터가 되고요. 이 데이터가 이 출력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클럭이 공급돼요. 클럭이 클럭이 공급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번째 대분리에서 클럭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런 클럭신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여기도 데이터가 들어왔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다 하면 이 클럭에 맞춰 나오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죠. 이거에 맞춰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1이면 이거 0 그래서 이게 0이면 1 그래서 항상 1 비트가 0과 1이 저장된다. 우리가 이걸 플립 플랍이다. 그래서 플립 플랍이란 말은 기본 논리에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1 비트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태 소자를 우리가 플립 플랍이라고 한다. 그래서 논리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플립 플랍을 만들어낸 겁니다. 플립 플랍 안에 오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 나트게, 익스크루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런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1. 2. 2. 5. 5.